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현지시간으로 12일 국제금현물가격은 1.85% 오른 온수당 2,55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미국 금서물가격은 전날보다 1.5% 오른 2,580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. 미국 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금값은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. 국제금값은 올해 들어 20% 이상 올랐습니다.